엉덩이가 돌멩이야 저절로 탁을 탁하니까 괜찮아듬시대 만호팔질아듬시대 심심하니까 인생이 심심한 걸 아니까 그래도 냄새 날 것 같다 그 화장품 냄새 머리카락 비린냄새 문은 어땠어? 울어마침이고 그러진 않았어? 뭐 생각이 안 나 그러진 않았어 그럼 내가 지금 언제 왔어? 지금 왔어 아니 지금 언제 5분 전이야 1시간 전이야 아니 마침부터 죽어있었어 이거 아까부터 와 있었다고? 그러니깐 오늘 오늘 하루일 나 혼자 했었는데 아이고 참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르신 아 지금 앉아봐 아저씨가 방금 조금 전에 민자씨가 아이고 슬슬 깨어나네 하하하하 내 아저씨가 좋았어 이거 아이고 좋아좋아 아이고 좋다 술 냄새 맡아야죠 아이고 술 냄새 맡을 정도는 됐거야 그리고 그 정도는 됐어 다행이다 어째 우리 앞에 밖으로 나가봐 밖에 나가면 그냥 나가서 눌면 돼 내가 나가면 친형적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호괴되고 막 숨질려대는 그런 연애들처럼 길거리에서 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기 그냥 동굴이 넌 같지 않을까 그러면 뭐 오늘도 그냥 여기서 놀지 뭘 아이고 그러면 오늘은 또 어디서 또 시작할까 처음부터 시작해놔야지 뭐지 오늘 오늘